오늘은 제가 레이어드를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한 번 지어봤거든요. 레이어드 소멸 것인데요. 한쪽 라인의 레이어드는 얼굴을 감쌀 수 있는 느낌으로 형태를 줬구요. 한쪽 라인은 웨이브를 줄 수 있게끔 방향성을 좀 더 길게 줬어요. 방향성의 형태에 따라서 얼굴이 감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 소멸 레이어드를 진행해봤어요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